1분 47초면은 그래도 금방 깨겠네요. 깬다면. 맵이 그렇게 크진 않는가 본데. 이거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 모르겠지만. 역시 이거 타이밍만 잘 맞추면. 제가 안 기다리고도 그냥 중간에. 중간중간을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... 디롤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- 타이밍 놓쳤다아.. 아 근데 얘네가 올 때 쟤가 좀 위에 있네 음 오우 뭐야 아니 안전지대가 없어 방금 거기도 버섯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코인 있는데 여긴 없네 아 버섯을 또 주네 오우 노우 오우 노우 야 쟈 어떻게 먹어 너무 높은데 아 코인 먹어지고 야 아 바닥도 동전이었나 아 몰랐네 아 신발 먼저 타옷이잖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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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 중간 세이브 야야야야야 왜 안 올라가줘 어디로 가야돼? 좀 멀지 않아? 아 오케 스크림 또 중간 세이브 또 중간 세이브 기모 오는 거에도 안 죽네 아 나이스 아 얘 죽여야 되네 아니요 저기요 어우 노 어우 불이 탔어 망해 나이스 하아 아 왜 밥을 안 먹어줘 이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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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